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2강의 강좌인데요. 오늘은 바로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거 배웠죠. 이제 다항식을 나누는 나머지 정리하고 조리제법을 배웠다고 쳤다면 이제는 다항식들을 더하거나 뺄 때 걔네들의 식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방법인 유리식하고 무리식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거기에 있는 참고도서에는 조금 내용이 좀 적게 있어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먼저 유리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리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수라는 말 있잖아요.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이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한다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식들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다항식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만들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은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b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은 얘네들이 a, b가 숫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뭐로도 될 수가 있냐면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유리식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x의 빼기 1분의 x 플러스 1도 유리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는 거니까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식이 b분의 a를 줄 수 있다고 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분모의 값이 상수래요. 상수라고 되면 그 식은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준다면요. 걔네들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눠서 따로 쓸 수 있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나눠서 따로 쓰면 그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2의 x에다가 플러스 3분의 1라고 하는 1차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1차식. 맞죠? 1차식이죠.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과 항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상수이게 되면 그 식은 다항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처럼 상수가 아니고 식으로 들어있는 꼬락선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분의 4x. 이런 식으로 분모가 1차 이상의 식으로 되어있을 때 그 식을 분수식이라고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분수식 중에서도요. 더 이상 분자 분모가 약분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수에서요. 분자 분모가 약분되지 않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얘네들도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 소위는 분수식을 뭐라고 하냐면 기약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처럼 유리식하고 무리식이 있다고 친다면요. 유리수 같은 경우는 정수거나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고 친다면 유리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수하고 같은 꼬락선이 있는 다항식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하고 같은 꼬락선이가 있는 분수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리식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 유리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리식 B분의 A가 있는데 그 B분의 A의 값에 분자 분모의 다항식을 내 맘대로 곱하거나 더해도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원래 있던 B분의 A에다가 제가 똑같이 C, C를 곱했어요. 어차피 곱해봤자 두 개 나누면 약분이 되죠. 그럼 약분하면 어차피 B분의 A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식의 변동이 없다는 거고요. 나누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얘네들이 나누기 C, 나누기 C 하면 나중에 곱하기 C, 곱하기 C 하면 얘네 두 개는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유리식이 있다고 쳤을 때는 그 위에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통분하고 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분수식들의 분모를 같게 고치는 거에요. 밑줄 칠게요. 분모를 같게 고치는 거에요. 분모를. 그래서 통분할 때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가 보통 분모가 되게 하여 각 분수의 식을 변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분수식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X 플러스 1분에 제가 이제 1위하우스고 하나들은 X 마이너스 1분에 뭐가 되냐면 4가 있다고 칠게요. 이제 걔네들을 뭐를 시키고 싶냐면 통분을 시키고 싶대요. 통분. 통분을 시키려고 하면 얘네들을 똑같이 맞추는 게 통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를 봤더니 얘는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인데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걔네들을 통분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다 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고 얘도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1 쓰고 얘는 4 쓴 다음에 필요한 것만 곱하면 되는데요. 분모에 X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도 X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죠. 아까 유리식의 성질을 해서 그럼 얘도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이 위에 두 식을 통분한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분의 예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분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분수식의 분자와 분모의 공통 인수가 있을 때는 똑같은 걸로 약분시켜서 간다는 게 약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X의 제곱 빼기 4X의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러다가 X의 제곱 빼기 1이 있대요. 그럼 먼저 이 식을 인수분해 시키게 되면요. 위에 거는 합차 공식에서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1이 올 것이고 얘는 X, X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죠. 얘네들은 X 빼기 3하고 X 빼기 1이 오는데 문제에서 봤더니 얘네들 두 개가 어때요? 동일하니까 싹싹 지워지죠. 그러면 걔네들의 값은 뭐가 되냐면요. X 빼기 3분의 X 플러스 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처럼요. 똑같은 식을 지워가지고 기약분수식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우는 과정을 약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처럼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그 분수식을 기약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